이 표현 꼭 외우자. 명사 기본 문형 책상 위에 뭐 있어? 주어즈 상멘 여우 섬 마 책상 위에 지도 한 장 있어. 주어즈 상멘 여우 이장 디툰 책상 아래 뭐 있어? 주어즈 상멘 여우 섬 마 책상 아래 고양이 한 마리 있어. 주어즈 상멘 여우 이장 마 그는 회사에 있어? 그는 회사에 있어? 타자이 공스마 아니 그는 회사에 없어 타 부자의 공스 그럼 회사에 누구 있어? 나마 공스 리면 요 쉐이? 회사에 나 혼자 있어 공스 리면 요 워 이 거 렌 당신은 학생입니까? 당신은 학생입니까? 니시 슈에생 마 아니요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 나 Stick장님 저의 학생입니까? 당신은 학생입니까? 나는 학생 입력이냐? 나은 학생입니까? 당신은 직장인입니까? 당신은 직장인이 아닙니까? 너 형제 자매 있니? 너 형제 자매 있니? 너 형제 자매 있니? 아니, 나는 형제 자매가 없어. 没有,我没有兄弟姐妹. 너는 형제 자매 있니? 你呢?你有兄弟姐妹吗? 응, 나는 언니 두 명 있어. 我有两个姐姐. 응, 나는 형제 자매. 응, 나는 형제 자매. 응, 나는 형제 자매. 응, 나는 형제 자매. 응, 나는 형제 자매.